코로나19 이후 조용하기만 했던 부산대항로. 화려한 조명과 함께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반짝이는 조명 아래, 인증 사진은 필수.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거리의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들뜹니다. 그동안 부산대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차없는 거리와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부산대 앞 상권의 유동인구는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상가 곳곳은 임대딱지가 붙었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금정구는 부산대 지하철역부터 금정로 사거리까지 이어지는 골목, 약 1km 구간을 빗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젊음이라는 주제의 빛의 향연은 부산대 앞 상권 부활을 위해 상인과 행정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부산대항로를 살리기 위한 상인과 금정구의 고민이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겁니다. 상인들은 거리 두기 완화와 함께 활력이 더해진 거리의 모습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부산대 앞에 전역을 밝힐 조명들. 금정구는 상인들의 의견을 받아 상시 설치가 가능한 조명은 유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거리가 부산의 대표적인 젊음의 상징이자 부산에서 상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희망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대 상가가 다시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그런 희망이 있는 열정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부산대 빛거리가 희망의 따스한 불빛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